너 어떻게 미안한 기새끼 하나 없이 이럴 수가 있어? 하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 안 해봤어? 교수님은 지금 하나 상처는 보이고 내 상처는 안 보여요?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지! 교수님 눈엔 안 보여요? 그래 안 보여! 나 더 이상 너한테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. 널 보면 분노와 실망밖에 느껴지지 않아!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?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?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? 나 때문이라고 하지마! 나의 말로 널 만나서 다 망했어. 다 망쳤다고 너 때문에!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잠깐 나가 있을게. 너랑은 도저히! 잠깐이라뇨! 이렇게 나가면 완전 끝이지 어떻게 잠깐이 돼요? 하지마요. 이러지마요 교수님!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! 서로한테 더 이상 험한 꼴 보이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아. 아니요. 난 교수님 없이 못 산다고 했잖아요. 우린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요! 아니! 너랑 나는 여기까지야. 교수님 이렇게 나가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. 나 그래도 괜찮아요? 내가 죽어도 교수님은 괜찮아요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내가 얼마나 교수님 사랑하면 이러겠어요. 교수님도 내 사정 아시잖아요. 난 아무도 없어요. 교수님 말고 아무도 없다고요! 꼭 나를 버려야겠어요?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해야되도 날 버리겠다는 말씀이세요? 난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다고요! 교수님 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. 네? 저 교수님 없으면 죽어요! 나 tous 오세요. 왜요? 아우... gosh. 아, 교수님. 아, 교수님 사랑해. 아, 사랑해요 교수님. 아! 아